됐어 그 아디나스에 지금 백헌 프레젠터 전시회가 있어서 오늘 여기 명동에, 오늘 첫날인데 여기에 왔습니다 명동인데 시간 내시는 분들 와서 한 번씩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빈티 그때가 그 아디나스에서 어디서 구경을 하는거 여기서부터 은근히 레컴하고 축구하고 세트가 되어 있어서 레플리카드 판매를 하고 축구하고 판매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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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기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